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네 형 근데 진짜 기름진 게 소주 안주는 날 맞아요 근데 맛있네 그거 알죠? 홍도 먹고 있는 거 알죠? 네 형 생각해 보세요 돼지 껍데기가 100% 기름이에요 근데 소주 안주라고요 맛으로 선물해야 돼요 정말 놀리적이야 쇼핑 간다고? 캘리포니아에 뭐가 안주인데? 치킨이요 먹는 게 안주에요 캘리포니아 치킨 고추장찌개 여기 일단 형 주거든요 무슨 나물을? 나물 말고 나물 아 나물 나물에 소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소주 3명이요 딱 그 나물에 소주 3명이요 그리고 치킨이 나오잖아요 정신이 잃어요 내 신선한 캘리포니아 아 개좋다 해봐 이번에 고르곤졸라는 소주고 너는 그냥 집에 가고 경상할 때 가만히 생기나야죠 아 등장할 때 고르곤졸라는 저 박씨고 김밥 왜 등장은 김밥 신라면 등장은 김밥이랑 김밥 안에 소주 고르곤졸라입니다 뭐라고 너는 그냥 집에 가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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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